자 레슨 1 아와 어 라는 글자로 소리를 내 볼 겁니다 근데 아와 어 가 살짝 음이 달라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어가 높아 이해되요 어 가 좀 더 높게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 목이 조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슨 2 자 이제 자 리얼 갑니다 아 라는 진성과 허 라는 가성을 낼 겁니다 아 호 진짜 가성의 허는 허 라는 가성은 거의 뭐 병신처럼 내세요 대신 공기의 방향은 앞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 방향은 항상 뭐야 앞이야 아 아 허 자 레슨 3. 아도 이제는 압력이 살짝 있는 하로 발음합니다. 자 레슨 4. 허 라는 가성도 같은 압력에 위치해서 냅니다. 완전 가성이어도 돼요 완전 가성이어도 돼요 좀 더 세질 뿐이야 저번 거랑 비슷하죠? 근데 살짝 다를 거야 오늘 되게 신기한 거 할 거예요 진짜 해본 사람들 레슨 5 하와 허를 번갈아 냅니다 하 하 하 이렇게 타임이 있어도 돼요 중간에 블랭크 타임이 좀 있어도 돼 하 허 하 허 하보다 허가 좀 더 호흡이 깊으면 더 좋아요 레슨 6 중간 블랭크를 줄여줍니다 하 허 하 허 하가 끝나기 직전에 허가 한 번 더 압력으로 쳐주는 느낌으로 소리를 냅니다 하 허 하 허 하 허 하 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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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같은 호흡의 연장선 안에서 나오게 합니다. 하! 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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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거죠. 하오! 하오! 자, 레슨 7.5. 허의 끝도 살짝 압력을 유지하기. 방금은 어떻게 했어? 레슨 7에서 하나. 하오! 하오! 풀어버렸죠. 근데 7.5에서 안 푸는 거예요. 잠시만. 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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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야. 레슨 7.9. 허의 끝을 유지하는 건 압력이다.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, 이제.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. 그래서 7.9야. 하하! 하오! 목으로 주이는 게 아니라 후우~~ 하고 있던 그 힘. 하하하와 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. 이렇게 웃기네 영화로 가득혀 근데 아직은? 아직은 뭐 같아? 아직은 조금 강한 가성 같죠?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레슨 8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대의 진동을 유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? 하에서 만들어낸 성대를 내면서 그 위치 기어 하아아아아아 잘 봐 하아아아아아 최대한 가져오려고 하세요 처음부터 100% 못 가져옵니다 30, 40, 50 천천히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하세요 잘 봐 이게 100이면 처음에는 30정도 40정도 50정도 이때 중요한 거 왜 발음이 하와 허냐 야 얘들아 피드백 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줬지만 나 이렇게 레슨비도 좀 주고 그래 형 레슨비도 좀 주라 이 정도면 솔직히 니네들 학원이나 이런데서 쎄딱에 돈 내버리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한 못해도 한 2년 치는 준 거 같은데 야 한 2년 치 준 거 같은데 솔직히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